예쁘다. 현수야 진짜 거짓말 좀 훨씬 예뻐. 평소에 입는 거 보다 훨씬 나아. 진짜 내가 여태까지 너 봤던 거 중에 제일 온 차이. 되게 예쁘네. 아 오늘 되게 마음에 드네. 강자이. 맞아? 뭐가 맞아? 있어. 야 너희 어디 가 또. 그만 좀 밖에 싸서 가져라. 근데 술은 좀 깨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제 먹었으니까 안 깼는데 지금. 어 우리 6시까지 맞았어. 근데 어떻게 이 집에서. 대이야. 대이야. 어디 가. 어디 가 근데 진짜. 모르고 싸우. 하지 마. 아. 자기야 그럼 우리 데이터로 갈래. 대이야. 얼른 나가 얼른. 근데 기둥이는 어디 갔어? 운이 높다. 어디 갔다가? 아침 운동. 아침 운동? 오늘 아침 운동? 아 근데 놀러 왔었는데. 이러던데. 어디 갔다 왔어? 일하고 갔지. 아 술과 지낼잖아 내가. 현서 너무 못 버질 수 있을 거야. 어디 갔다. 얘네. 옷 사러 가. 무슨 옷을 사러 가. 우리 겨울의 새 없어. 우리 현서도 좀 사야 되긴 하는데. 또 나야? 아 현서 옷 골라주러 가야. 또 나야? 야 현서 지금 한번 털어가지고. 버릴 거 입을 거 골라 주자. 오케이. 내가 봤을 때 버릴 거 반이야. 근데 짠내라는 것도 버려도 되잖아. 오케이. 또 나야? 아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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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줘봐. 오케이. 이제 이거. 우리 생이한테 잘 어울려.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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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현서 캐리어 한번 들어봐. 아니야 아니야. 반드시 마. 이거야? 아니야 아니야. 그거. 아니 그 정리해줄게. 이거 정리해줄게. 이거 정리해줄게. 이거 정리해줄게. 속은 있어 여기? 어. 좀 더. 오오. 오오. 오 다른거야. 웬일이야. 준비 좀 했다. 내가 이런 여자에요. 요거는 시원하게 버리자. 아니야. 이게 진짜 너무 안 맞아. 아니야. 이거 제 이슈야. 이거 제 이슈야. 안 돼. 어? 입을래 너? 지금 입을래? 어? 나 맛 어울리는 거 사실 알아. 오케이. 선물할게요. 오케이. 케이크. 야. 야 그러면 제이 옷을 입고 널 줄게. 오케이. 체리 캐리어 가자 봐. 오케이. 나 이거 제이 나와. 야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있어. 어. 제발. 이거 보여? 이게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게 차이를 봐. 관상 너가 아는구나? 그럼. 너 더러워 보인다면 인정하느냐?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관상이. 선물 줬어 제이? 오 너 했어. 빨리 있어. 제이 선물 줬어. 벌써 줬어? 자 갈게. 자 이거 뭐야? 테니스. 너가 좋아하는 테니스. 이거 제이 주자. 안 돼 이거 내 거야. 정색 바라봐. 어디까지 보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돈 왜 봐. 본능이야? 아니 왜 그래. 선수가 자기 어울리는 스타일 잘 모르는 거 같아. 이건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들이 좀 잘 어울린다니까. 진짜로. 위에다가 가디건 입고 이렇게 입었을 때 입고. 이츠이. 자. 다음. 이거 그냥. 이건 진짜 이런 사람이. 아니 그건 아니야. 그건 진짜 나 여기까지 많이 봐줬잖아. 나한테 안 보했잖아. 너네 안 보해. 그래. 손 줘. 아 아 아 아. 얼마 올렸는데 왜 이래야. 칠하게 해. 이렇게까지 옷을 시키는 거야. 친구 밀쳐놔. 야 이게 관상은 진짜 과학이야. 야 넌. 넌. 생긴 게 안 그러는 게 왜 이루어지겠냐. 제이야. 지금 편하게 이렇게 하나씩 블라이브를 만난 말이야. 이게 뭐야. 앞치마. 앞치마 왜. 눈 재열이거든. 근데 또 벗고 입어야지. 아 좋았다. 좋았다. 출동도 인정? 아 저 갑자기 튀어나올 거 같아. 아 근데 안 튀어나온 거 같아. 아 딱 떨어지네. 너무 많네. 야 뭐해. 뭐해. 뭐했어? 뭐했어?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입을 벗겨. 촉촉해. 어 그거 오피스룩이야. 그거서 해볼래? 이거 이거 이거? 위에 오피스룩이 이거. 나 이거 두 개 세트 오피스룩. 아 이건. 난 날 알아. 잘 어울려. 야 안 된다. 오늘 너 나갈 때 우리가 딱 세트를 맞출 땐 그거를 입고 나가. 아 그래? 어 알았지? 어 내가 아 오케이. 내가 이거 사서 줄게. 어 오케이 그거 주자. 이거 내가 사서 잘 어울리더라. 이거 사서 줄게. 진짜 이거 사서 줄게. 어 이거 이거 사서 잘 어울리더라. 아니 승혜 이거 어디다 입고 와. 그거를 입고. 그거를 입어. 노사비스. 추운데? 추워. 패션은 추워야 돼. 입고 와. 자 같이 입고 와. 자 재이 해주자. 재이 너가 해줘. 이거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가. 올라와. 올라와. 오피스로? 오피스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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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악. 이거 너무 예뻐. 이거 다 할 필요 없어? 어떤 느낌이냐면. 지금 어린 것 같아. 좋았다. 아 너무 추워. 야 근데 바지가 좀 안 맞아. 위아래라. 스타일링. 아니 아니 이게 똑같아. 야 진짜 패턴해 이거. 미쳤네. 괜찮은데 리얼. 야 너네 옷을. 아 이거 봐봐. 스타킹 스타킹. 스타킹 딱 신고. 솔직히 괜찮은데 왜. 너네는 옷을 진짜 못 입어. 너네 나한테 뭘 할 게 아니야. 알았어 알았어. 여기서 입게. 어 해도 돼? 어. 개이득이야? 야 괜찮네. 아까보다 훨씬 낫다. 안 뜨거운데? 현수야 진짜 거짓말 치고 훨씬 예뻤어. 풍수 입는 거보다 훨씬 나아. 예쁘다. 야 진짜 훨씬 나아 너 풍수보다. 보였다 얘기했거든. 진짜로? 빨리 입었어? 아 좋았다. 아까 왜 이렇게 보여줘야겠어? 그렇게 계속 빨리. 거기에 저거 신발 신는 거 어때? 그렇지? 아 여기 한번 봐봐. 괜찮아. 어 괜찮네 야. 진짜 내가 여태까지 너 봤던 거 중에 제일 잘해. 아 되게 예쁘네? 어. 아 오늘 되게 많이 했네? 개 예쁜데 오늘? 그치? 나 근데 너가 빙수 모습을 못 입기잖아. 봐봐 봐봐. 아 되게 예쁘다. 나 진짜 훨씬 이뻐. 나 안 갔다. 아니 오늘 더웠다는 남자는 횡재했네. 왜 횡재야? 나 혼자 봐봐. 아 맙독하잖아. 맙독하잖아 얘기해. 앤수야. 진짜 훨씬 이뻐. 어 너무 예쁘다 오늘. 나 봐봐 봐봐. 나 진짜 축구 오빠 나야. 아 되게 예쁘다. 이거 봐봐 뭐 예쁘지? 아 난 진짜 이쁘게 생긴 거 같아. 이러봐요. 예쁘네. 오케이. 저 힐 딱 치러봐. 신발 딱 치러봐 일단. 오늘 내가 진짜 최고다. 코디가. 나 오늘 번호도 할 거 같아. 쌀 어떡해. 좋아? 좋아도 돼? 좋아. 어떻게 유튜브라고 말해? 코디를 잘해. 다르네. 이게 남자 시선에서 봤을 때 예쁜 거라고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아. 쌀이 형. 쌀이 형. 어? 쌀이 형. 갈게? 쌀이 형 기다려 누나 끈. 얘들아 우리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 쉬고 있어. 아 일단 불안해. 불안해 하고 있지. 불안해 하지 말고. 불안해 하지 말고. 야. 집에 사람이 없어. 집에 사람이 없어. 야. 왜 쐈어? 옮겨. 뭐야? 컴퓨터야? 옮겨. 피시방 만들자. 믿고 있었다고. 뭐 humility is crushed by me. Got it. Gentlemen. wyom of behavior. Charlie.